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월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간 핫도그TV의 깍자 먹방워 귀여운 척해요 아 존나 보기 힘들어 진짜 엿같아 너 저거 편집할 때 보면 좀 힘들지 않냐? 너 하는 거 보면? 아니 뭐..뭐라 하네 아니 너 너무 귀여운 척해 진짜 보기 힘들어 아니 상큼하게 해야지 오픈하네 상큼한 건 좋은데 약간 요런 느낌이야 엿캠이 애교부리듯이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? 오늘의 까르텔스 절이기 대 쪼리기 뭘 뭐라세요? 나 쪼린 거 나도 쪼린 게 맛있을 거 같아 쪼린 거? 쪼린 거를 듣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게이머는 안절기 게임 발음 안절기? 그쵸 아 큰일났다 나 이거 평소에 진짜 잘하거든요? 입에 지금 너무 큰 게 나가지고 사랑니 나가지고 아 씨 시작 상담 담당 성 선생님 입구 성생님 약간 행동이 루틴을 매기면서 잘해 오케이 오케이 시 저 갈게요 상담 담당 성 선생님 입구 오 잘 된다 경창 아 진짜 집중해야 되겠다 장난칠라니까 요 요 랩이 나잖아 요 불만만 많은 래퍼들 요 랩이 나잖아 아 흡사 자기는 참치꽁치 찜을 좋아한다고 했지 오케이 했쥐 이랬는데 했쥐인데 했쥐 1라운드 정재열 승리 했쥐 2라운드 시작합니다 노잼으로 할게요 호동이는 문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 아 조금 느렸는데 한번 봐드려서 성공 아 한번 봐주는 게 어딨어요 자 바로 갈게요 그린 구름 그림이 있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잘못 그린 구름 그림이 있다 쪼르기랑 저리기라고 그랬어요? 쪼르기 와 오늘 음식 절었다 쪼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주세요 간장을 졸인 음식의 대표죠 우와 나야? 내가 졸인 거야? 간장에 절인 음식 대표 간장게장 밥 레비나 자라라고 얼마든지 먹으렴 얼마든지 먹으렴이라뇨 여기요 방송 안 하세요?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그래? 웃은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웨이마즈 한 번 봅니다 빵 빵 먹어볼게요 돼지가이비쯤 아니에요? 어디서 하는가? 뭐라 했는가? 어디서 사 왔는가? 딱 진짜 맛있게 매운 거 있지? 매콤한 거 응 우와 돼지갈비는 알죠? 맛있는 데랑 맛없는 데랑 맛 차이 큰 거 예를 들면 우리 엄마랑 이거 왜 자꾸 엄마 디스예요 이 브이로그에서 우리 엄마 집에 혼자 딱 가만히 있어 아니 나는 그 십첩반상이 나오는데 십첩반상 앞에서 반점 추정하는 세계 처음 봤잖아 뭐라고 해요? 소진지 없으니까 안 먹는다 수산맥 우와 게장은 진짜 이 밥에 비벼 먹는 게 진리예요 이 내장에다가 아시죠? 간장이나 맛이 어떤가요? 절여먹는 것들이 맛없는 게 없어 장조림도 그렇고 게장도 그렇고 새우장 그러네 약간 이렇게 장에 절이는 것들이 맛있어 다음 식 갈까요? 다음 식 주세요 뭐예요? 치킨이고요 이렇게 졸이면서 드시면 돼요 뭐에 졸여요? 이거 소스가 뭔데요? 딱딱해졌어 꿀이요 네? 절인 치킨입니다 치즈골도 들어있으니까 이거 드시면 돼요 아 치킨 9월 17일 8시 누가 이렇게 이쁜 짓을 해놨어요? 제가 가보고 갔습니다 언제예요? 어제예요? 어제 저녁에 부터 하루산이네 이건 그럼 꿀에다가 절인 거예요? 그쵸? 쪼린 거죠 쪼린 거예요 이거 근데 보세요 이게 안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는데요 녹여야 돼요 야 맛있겠네 완전 이거 허니콤보다 이게 이게 진정한 허니콤보지 허니콤보 어우 입맛 배렸다 꿀벌 벌집 벌집 맨날에 요거트에다 벌집 그거 먹는 것 같아 요거트에 벌집어 우리 먹을 수 있어? 미치겠네 벌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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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집에 한 두 배 두 배 달아 알겠어 알겠어 우리도 반말로 합시다 야 커피 줘 이거 화산이야 거의 안반수야 안반수 와 벌집이지 완전히 벌집이지 벌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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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 달아 입에 달아 절인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심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입에 다 잘라붙어 뜨겁게 딱 붙어 굳어 그러겠다 요거는 가래떡에다가 꿀 발라먹는 거 생각하고 먹으면 먹으면 한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의 힘을 보여줘 응 가래떡이 왜 가래떡인지 그거로 너가 알려달라고 별 먹고 있는 애한테 봐봐요 자 크리에이터의 힘을 보여줘 치즈볼이 왜 치즈볼이야 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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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 apple 젓가락 잘 챙겨보세요 아이고 너무 쫄았다 아 뭐야 짜장을 졸여봤는데요 짜장을 졸여봤는데 너무 졸였네요 부른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제월씨는 이거 우리 집 가본데? 짜장 9월 27일 20시 10분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근데 그거는 어우 초라한데? 맛있지? 짜! 먹어봐서 존나 짠데 이거보단 낫지 않을까 그래도? 저도 절인 거 한번 먹어볼게요 쪼린 거요 아 쪼린 거 이거 굉장히 뜨거워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쪼린지 몇 분 됐다고요? 30분 30, 40분 쪼렸죠 맛있겠다 음 짜파게티 같아 음 짜파게티 같아? 괜찮네 너무 싱겁고 근데 면이 입에서 너무 심하게 녹는 느낌 있죠 음 맛없어 식감이 쌉 끓여요 데올때 그게 맛이 없으면 물에다가 살짝 또 갈러를 담가서 단짠 아까 맛있다면서요 완벽한 단짠 아닙니까? 잠시만요 해볼게요 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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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어 보여 먹어볼래? 한 입만 네 숟가락 뜨겁냐? 안 뜨거워 하나도 안 뜨거워 하나도 비주얼은 그냥 맛있는 짜파게티에요 야 대맛있네 그러니까 10초 반상 나와도 과장 투정하지 난 미안한데 맛없다고 한 적이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100% 말했어요 이거 돌려보면서 돌려봐 난 맛없다고 안 했어 한 번도 나도 없어 자 했으면 어떻게 할래요? 했으면? 공약을 하나 하세요 자 했다 분리수거하는 사진으로 했으면 분리수거하는 사진이 뭐예요? 제가 해서 드럽고 가시고 하얀어 하얀어 했으면 이 영상에다 컨섭자가 넣어주세요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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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는 거야 이 새끼 나가 이 새끼야 자 오늘 이렇게 저리기 대 쪼리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맨 처음에 줬던 거 그런 것들은 맛있는데 역시 사람들이 신개념을 이렇게 해보니까 안 먹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?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장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뜨거웠습니다 웨이브 Low 등급 West state 웨이브 교 realizes